안녕하세요. 짐마켓골프입니다. 골프에는 두 가지 동작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프에는 밀어내는 동작과 당기는 동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밀고 당기는 동작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골프를 좀 더 잘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골프가 잘 안 맞는다면 이 두 가지 동작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골프 스윙을 설명을 할 때 보통 8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샷을 한 번 하면 눈 깜짝할 만큼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스윙 단계를 8구간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넌센스일 수 있습니다. 시대는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제는 몇 천분의 1초 단위로 동작을 촬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예전에는 스윙의 진실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틀렸다 또는 미진이다 이렇게 밝혀지기도 합니다. 8가지 단계를 서로 연결성을 갖고 옹이 없이 아주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스윙을 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 구간이나 구간이나 또는 한 순간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실행을 하다 보면은 다음 어느 단계에서 앞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제 보상 동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합니다. 스윙은 자연스러워한다 또는 그 옹이가 없어야 한다 매끄러워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이제 군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스윙을 8단계로 나누어서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머리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골프 스윙의 두 가지 동작을 동작으로 압축을 하여 스윙 전체적인 동작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간단한 두 가지 동작 즉 푸시와 풀입니다. 푸시는 밀어내는 것이고 풀은 당기는 동작입니다. 골프 스윙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밀어내고 당기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밀어내야 할 때 당기고 당겨야 할 때 밀어내는 그런 잘못을 하기 때문에 스윙이 품질이 많이 낮아지는 것이고 실수를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좋은 스윙의 전반적인 동작이란 밀어내서 당기는 동작입니다. 많은 골퍼들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클럽을 오른손으로 뒤로 당겨서 백스윙을 합니다. 뒤로 오른손으로 밀어내야 하는데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에서는 클럽을 당겨야 하는데 밀어서 스윙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백스윙하는 방법 하나 첫째는 테이크웨이를 왼손으로 뒤로 밀어라 푸시해라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백스윙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이크웨이를 시작을 하면서는 왼손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가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으로 당겨서 백스윙을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클럽헤드가 똑바로 낮게 직진으로 쭉 빠져서 넓게 이렇게 들어올려야 합니다. 또한 왼쪽 어깨를 뒤로 돌려서 안정된 하체에 대해 상체가 이렇게 꼬여야 합니다. 왼손은 클럽과 몸이 연결되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왼손등은 마치 클럽과 같다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왼손등 부분을 샤프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또 클럽페이스 역시 공을 칠 때 직각으로 잘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왼손으로 밀어내서 백스윙을 하면 궁극적인 목표인 임팩트의 직각 컨택이 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골퍼들이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은 오른손으로 클럽을 당기는 것입니다. 오른잡이 골퍼들이 이런 잘못을 하는데 그러면 클럽을 목표라인 안쪽으로 뒤쪽으로 젖히기 쉽습니다. 거기서 뒤로 젖혔기 때문에 또 2로 올라가서 백스윙을 탑을 완성하려면 그러면 몸 회전을 다 못하게 되고 스윙에 에너지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체가 안정된 하체에 기대어 회전할 때 발생하는 그런 토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빠진다는 얘기죠. 백스윙을 할 때는 오른손으로 당기지 마십시오. 이걸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푸시백이라는 뒤로 빼는 밀어내는 동작을 익힐 수 있는 연습 방법은 왼손으로만 쇼다인을 잡고 작게 스윙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잡지 말고 백스윙에서 왼손을 밀어내는 동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두 손으로 그립을 잡고 스윙을 하면서 왼손으로만 백스윙을 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왼손으로 밀어내서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밀어내는 게 아니고 당겨야 합니다. 푸시백을 해서 테이크어웨이를 했던 이점은 그것이 넓게 테이크어웨이를 한 것입니다. 넓은 테이크어웨은 체중을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백스윙 탑에서 상체를 완전히 고정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다시 체중을 이종하면서 다운스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다운스윙을 스타트할 때 왼쪽 다리에 의해 시작되는 당김동작이 필수적입니다. 다운스윙은 왼발, 왼다리로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왼쪽 무릎이 왼쪽으로 움직이며 나머지 하체를 회전시키기 시작을 하고 하체가 다운스윙을 이끌면 클럽이 안으로 떨어지고 공을 향해 슬라이딩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운스윙에서 당기는 동작만 하면 임팩트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잡아당기다가 왼손가락 마디를 아래로 돌리는 것이 집중해야 합니다. 즉 손의 뒷부분, 즉 장갑 위쪽에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가 임팩트할 때 목표 쪽을 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골퍼들은 아주 잘못을 많이 합니다. 공통적으로 다운스윙에서 오른사비 골퍼들이 많이 그렇듯이 클럽을 위에서 밀어서 내리면 클럽은 몸과 멀어집니다. 배치기 동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풀 동작이 아니고 거꾸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풀 동작을 한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바깥쪽에서 안으로 가로질러 샤프트가 가파르게 서서 가파르게 공을 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스윙은 힘이 빠지게 되고 슬라이스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때 연습방법이 있습니다. 이 연습방법을 사용을 해보면 당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을 직각으로 잘 칠 수 있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클럽 없이 왼발 바깥쪽에 벽을 두고 어드레스를 한 후에 백스윙을 하여 천천히 아래로 다운스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왼쪽 다리는 벽을 타고 내려가면서 벽에 부드럽게 부딪히게 하고 왼 손등이 벽에 부딪힐 정도로 벽을 향하도록 당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운스윙을 하면서 당긴다는 동작을 잘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테이크웨이는 밀어내고 다운스윙은 당겨라 밀어내고 당기는 두 가지 동작 개념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스윙을 하는데 보다 쉽고 또 좋은 스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스윙 동작에서 동원되는 밀고 당기는 동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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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